BF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. 그냥 뉴스로만 접하고 말걸. 우린 살아서 지옥을 봤어요. 그때 거기 간 사람들 전부. 호동 올라오게 내리치라고! 끊임없이 내리치라는데 악마 같았어요, 그 공무원. 그러더니 두 학기 만에 나타났어요. 완전한 지배종이 돼보지 않을래. 한참 만에 나타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? 완전한 지배종이 되고 싶지 않아? 인간은 이미 최상위 포식자야, 좋던 실전.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피라미드의 최종점. 인간은 안 먹으면 죽어. 살려면 무조건 생명체를 섭취해야 돼. 그 치명적인 걸 100% 다른 동식물에 의존하면서 완전하다고? 윤 대표는 동물이 불쌍하다거나 인간이 무슨 권리로 해치냐, 이런 말은 한마디로. 인도 안 했어요? 인류는 불완전한 지배종이야. 완벽해지려면 사슬을 끊어야 돼. 먹이 사슬을 선 인류가 해방돼야 돼. 여기서 끊는 거야. 우리가 있는 데서. 그게 BF의 시작이었다고. 그 다음 시간에纵 그 다음 시간에 가지는 마침 Syl justin